형 살려주세요! 야! 누구? 누구야?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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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미쳤기야! 저 장승숲이야! 저 미친놈도 사당울로트 그러는거 아니네? 야야! 막아! 경과! 기준위와 평희는 잘 있느냐? 예.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거해 계십니다. 나이 하나 잡느냐? 한 놈이 아닙니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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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놈과 파워파이가 있엄마. 뭐 이가? 내놈들은 니기야? 피해시디어 자객들입니다. 이리로 가시면 장승숙과 연결돼 있습니다. 어르신. 웬 놈이냐고 묻지라, 네! 웬 소란들이야? 네놈들은 니기냐? 여기가 어딘지 모르느냐? 이곳은 내 땅에 성략을 들여오신 문성궁의 사당이다. 이곳 때문에 광군들도 반천에 들어오지 못하거든. 감히 사당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대체 니기란 말이냐? 최라야야. Oppression. 고추야! 도대체, 도대체. 감사합니다.